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다음이었어요. 이제는 먹자입니다. 예전에 먹자.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다. 오늘 먹자. 이게 어떻게 환경하는거야. 오늘 먹자. 인간에서 먹자. 한 번 가도 되었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몇 분 여기 왔어요? 일단, 여기 왔어요. 왠지, 여기 왔어요. 어디 갔어? 여기 왔어요. 이거 어디에 왔어?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맛있다. 마늘에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1. 마늘에서 만들기 1. 마늘에 생크림을 만들어준다. 2. 우유 1. 3. 펜스피드 빨리 가자x2 동물원 가고 싶어 아이템에 그럼 찍어야 돼 동물원 어디 있을거야? 오빠 여기 영국 정원이야 여기에 영국 정원이야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 빨리 와 어디로 갈까? 우리 여기로 갈까? 어디로 갈래? 얘들아 우리 여기 밑으로 가면 되나? 안되겠지? 재밌다가 형님 이름 너무 좋아 얘 뛰어다니 뛰어다녀 여기로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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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 여기다 여뽈 여기 해봐 ателей 이거 let's quick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